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전일에 이어서 이어플로우구요. 코드번호는 294090입니다. 현재 12월 8일 화요일 10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 최근 제가 매일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 사실 매매 전략은 조금 상방으로 보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었죠. 다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목표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있었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구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한 10시 9시부터 한 10시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도주 9시부터 10시 안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어플로우는 2011년 9월 달에 설립이 되었구요. 현재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고 현재 이어플로우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체장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붙이고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해주고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서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향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시장을 본격화,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 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 글로벌 시장에서도 진출을 해서 이런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가속화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 이런거는 이제 모멘텀이죠. 이런거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멘텀이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멘텀이랑 주가랑 항상 같이 가진 않는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저하게 주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차트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주목할 점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상업화에 성공한 업체가 이제 두 곳이 있는데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이제 탄생이 되었고요. 미국의 인슐렛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회용 인슐린 펌프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주가 또한 상당히 좋게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기존 매출이 약 820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약 18에서 19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그런 그 인슐린 펌프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매년 25%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얼마만큼의 이어플로우가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목할 게 이제 이어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 펌프 이 기술 자체가 미국의 인슐렛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이때부터 좀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때 말씀드렸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 맞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장 초반에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제2형 당뇨 대상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임상에 돌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인슐린 의존형 제2형 당뇨인을 대상으로 착용형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품명은 이오패치 이제 다기관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10시에 나온 뉴스고요.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을 조금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다회 요법 다회 혼합형 인슐린 요법으로도 혈당 조절이 원활치 않는 제2형 당뇨인 13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회사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병용한 이오패치의 효용성은 일반형 인슐린 펌프와 이제 인슐린 다회 요법 다회 혼합형 인슐린 요법과 비교 검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 11억원 중에 최대 10억원을 정부로부터 2022년까지 약 3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그런 임상이 이제 이오패치에 대한 당뇨 관련 임상이 이루어질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료였죠. 주가나 아니면은 주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재료였는데 이런 재료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작용이 가능하는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체용 인공체장인 이오패이 임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 또 이후에는 또 2023년도 좀 아직 멀었어요. 일체용 인공체장을 또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재료 소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차트가 있었죠. 이거를 뭐 60봉을 보든 1봉으로 보든 어느 정도의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던 이런 그 트렌드 트렌드까지는 열어두고 매매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그 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구날매도로 이제 이 작전을 짜고 했다라고 해도 뭐 항상 수익은 옳죠.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항상 옳다. 그게 뭐 1%가 되었든 뭐 30%가 되었든 저는 그거에 신경쓰지 않고 여러분이 수익을 본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참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흐름 근데 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지금 10시 46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 3시 이후에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 이후에 뭐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고점 고점과 고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질 고점 네. 그리고 이 저점과 저점을 채널적인 채널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은 어... 어떻게 보면 트렌드 채널 트렌드 채널에 기반을 둔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채널 상단이 갔을 때는 조정을 약 30% 정도씩 주더라 안 줄 거 같아도 주더라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돌파가 된 거 같기도 하고 조정을 좀 받을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좀 걱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샀다. 아니면 뭐 최근에 이렇게 되돌린 구간에서 샀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켜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켜봐도 되는 트레이더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가 여기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관망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뭐 내려오는 파동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든 비중의 뭐 30% 취향에 따라서 뭐 한 70%를 매도하든 상관이 없죠. 아니면 뭐 100%를 매도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여기는 그렇게 적합한 레벨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눌리는 파동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배팅을 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주게 되면은 또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하단까지도 또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신규 매수를 잡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크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몇 시간, 몇 시간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관망을 하고 여기 안에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안 빠진다. 안 빠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배팅을 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다만 한 몇 시간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관망을 하다가 그런 자리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죠.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몇 시간이나 아니면 며칠 정도 관망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진입을 해보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어플로우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주가적인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고가, 고가적인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하루 평균 1,700억 그 다음에 2,600억 2,600억 평균 거래대금 2,600억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더라도 좀 넓은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자리는 주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자리들은 내려오면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지지로서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52,000억 대 가격대 은 항상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나는 더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렌드 상단 구간들은 잘 지켜주는지 둘 파가 확실하게 둘 파가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지켜주는 흐름을 항상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거 같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만약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자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